7.43을 40g, 피치를 10g 반갑습니다. 엘뻔키 머만드립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은 아이롱펌을 하신 다음에 옆에는 다운펌을 할 거거든요. 아이롱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올렌시아의 오렌지톤으로 해서 쿠퍼로 해서 제가 또 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저희의 있는 P라인에서 P1으로 1차 연하를 봤어요. 그리고 2차 연하도 다시 P1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완전 수분건조하고 나서 지금 16mm로 아이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남자 고객님들의 펌은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원자님들이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지금부터 오렌지 7.43 올렌시아 7.43에다가 피치를 넣어서 믹스를 할 거예요. 그런데 7.43은 제가 40% 했고요. 피치는 10% 했어요. 4 대 1이겠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먼저 1제를 먼저 잘 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 잘 저어주세요.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이제 산화제는 3%로 할게요. 해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. 네 자 지금 또 산화제 3%를 50g 했어요. 그러니까 7.43을 40g 피치를 10g 그 다음에 산화제 3%를 50g 해서 이렇게 잘 저어서 자 저희 피카는 올렌시아는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제를 먼저 저어주신 다음에 2제를 넣어서 이렇게 저으시면 잘 돼요. 네 자 원자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. 6mm로 해서 제가 남자 아이론펌을 끝냈고요. 바로 여기서 중화하지 않고요. 와인딩 한 다음에 올렌시아에 7.43에다가 피치 7.43을 40g 하고요. 피치를 10g 했어요. 거기다가 산화제 3%를 50g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지금부터 바로 그냥 와인 그 염색 들어갈게요. 그래서 제가 원터치로 해서 전부 다 도포하겠습니다. 네 신기하죠? 중화제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자 이따가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자 지금 제가 도포했어요 하고 20분 자연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피카에 올렌시아예요. 7.43에다 피치 믹스해서 중화제 산화제는 3%로 했어요.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했습니다. 자 아이롱 남자 아이롱에 중화 없이 산화제 3%로 해서 제가 올렌시아에 염색력으로 해서 약간 밝은 오렌지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분 뒤에 보겠습니다. 네 염색하고요. 샤인샤이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또 올렌시아에 있는 샤인 마스크로 해서 했어요. 어때요? 파마도 잘 나오고 컬러도 예쁘죠?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샤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